한국NFC의 김완석 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완석 이라고요 하는 일은 외계바지랑 결제쪽 서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NFC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구석에 숨어있는 연구소장님 한마디 진짜 안녕하세요 이명재 연락합니다 한국NFC 연구소장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마하고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업을 총괄하는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한국NFC 사업부 박상록 이사입니다 저는 사업 재유 및 영업 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유니NFC와 스미프와이어 기대가 매우 크고 반응도 좋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우리 기술 총괄하시는 김홍남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NFC에서 기술이사 분인 김홍남 이사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경영진하고 같이 살피고 당사 연구소를 통해서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금융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잘 풀어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큰 시행착오 없이 잘 준비해서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적실 출시하는 일이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NFC 황승익입니다 저는 원래 통신사에서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결제 서비스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걸 느끼고 지난 2014년도 한국NFC를 창업했습니다 글로벌 모델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